아 진짜 가볍다 언니 차 아니 기껏 갔는데 왜 여기 없는 겸? 응? 물이 여깄는데? 저기서 돌아다니는구나 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야 나 겁나 잘 피하는 듯 부들부들 한다 아니 아니 아 문만 열었잖아 좀 타게 해달라고 아니 님 근데 차 문이 밀어 열리네요 아 돈 좀 버셨나봐 아 아니 태워달라니까 아 버스온 치자 어 발로 탔어 뭘 그런 걸 보고 있어? 어 어 야 니가 더 잔인하거든 지금? 우리 언니한테 버킹하라 그랬으니? 어 역시 우리 염전오빠 박력 넘쳤어 잠깐만 잠깐만 언니 돈 돈 돈 가 이게 무슨 소리야? 여기 스컹크 있어 야 너 왜 뒤로는? 야 너 뒤로는 왜 맞은 거야? 몰라 야 니 차 저렇게 버려두고 가도 돼? 괜찮아 우리 집에 들어가 있을 거야 언젠간 아 그래? 언젠가? 어 나 다 시키면 집에 가 있더라고 아 그래? 아니면 견인돼 있든지 언니 상점 들어가게? 어? 상점 좀 들어가게 아니 주차하려고 아니 기껏 훔쳐놓고 주차하는 게 다야? 언니 잠깐만 뭐하는 거야? 나 아무것도 안.. 야 뭐 지금 나한테 총 쏘는 거야? 지금 나한테 총 쏘는 거야? 와 일종 면허 있으신가봐요 와 일종 면허 있으신가봐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닌 것 같아요 예? 아 저 지금 엄청 중앙선 잘 맞추면서 가고 있거든요 아 파란불이잖아 언니 맵에 비쥬얼 맵 옆에 맵 옆에 맵을 뭐라고? 보고 있어 오고 있는 거 펴 오려야지 아 신호를 지켜야 된다고? 신호를 좀 늦게 지켜지네요 헤이 거기 타! 야타! 아 경찰 있어 기다려 괜찮아 우리도 있어 아 아니야 나 이 차 훔쳤다고 좋아보여서 아 신호 언제 바뀌어? 아 신호 지키지 말자 신호 지키지 말자 신호 지키지 말자 잠시 지금 3분도 안됐어 예? 언니 방금 제가 꽉 휘우 이랬어 어 난 못 들었는데 아 차가 기니까 커브하기가 힘들다 아니 일종 아니지 아니 일종이라니까 일종 일종 있어 일종 어? 아니야 아니야 인정 뭔 인정이야 너네 내가 운전하는 차 타봤어? 아니 타고 싶지 않았거든 피일날라 어 비 온다 빨리 받자 야 저것도 훔쳐 아 진짜 염전언니 걔 때리고 싶다 염전언니 걔 때리고 싶다 염전언니 걔 때리고 싶어 염전언니 걔 때리고 싶어 염전님 어딨어? 나 지금 버스 앞에 있는데 그니까 훔치라고 염전언니 걔 때리고 싶다 염전니 걔 때리고 싶다 아 어이없어 날 죽였어 지나와서 이런 시민새끼들 야 우리 버스회사 차리자 아 내 버스! 염전이 것만 버스 구하면 되겠다 야 쟤 들어서 옮기고 있어 가자 하 염전아 여기 새로운 버스를 훔치러 가자 아 언니 뒷문으로 가려고? 어? 가자 강목이 쫓아가면 버스 나오겠지 잠깐 언니 한 번 더 눌렀어 잠깐만 하라고 저기요 기차세요? 여기서 기다리면 버스 오지 않을까? 버스 정류장인데 어? 나 왜 내려? 야 이 나쁜 녀아 얘 내 버스 뺏었어 야 근데 나 갑자기 왜 내린 거야? 내가 내리겠으니까 언니가 내리겠으니까 알려줘도 되나? F 꾹 누르면 차 뺏는 거야 언니 나 그래? 빨리 버스 훔치러 가자 버스 훔쳐서 우리 관광버스 놀이 하자 차 놀이 어 뭐야 너 되게 곽한구 같았어 내 차 훔치고 하자 하자 헐 앞차가 더 빨라 내가 타서 그래 하자 조차 아니 차가 크니까 코너 돌기 힘들다니까 하자 차 어디가? 아 이거 내 차 아니야 이거? 하자 하자 내가 아까 버려놓은 거 하자 하자 여기 뭐 버스 정류장 같은데 없나? 아까 버스 정류장 있었잖아 거기 있어? 기다려 그냥? 아니 그런 버스 정류장 말고 종점 같은 버스 정류장 모여있는 거는 못 봤어 하자 야 아무데나 생성돼서 나오는 건가? 제가 관계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야 편의점 들어가서 기름 부을 수 있어? 편의점 안에다가? 할 수 있을까? 아 맞다 나 기름통 사야 되는데 아뮤네이션 가자 아뮤네이션 아 뭐야 야 이분 지금 버스로 범벅한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기사가 버스를 왜 기다리려고 나 주려고 그러잖아 내가 신입버스기사라고 저 면허 갔다 가구요 누가 버스기사를 내팽겨 쳐갖고 내가 지금 버스 하나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풀 언니 나 방금 전봇대 부셨는데 서있어 뭐야 밑에? 안 돼 쓰러지지마 어 맞네 전봇대가 다시 새로 생겼네 끌었는데 옆에 세로로 서있었다고 그냥 안 설치한거이? 쟤 왜 자꾸 저기 들어가려고 난린데 언니 이거 봐 앞에 방금 전봇대도 어 봤어 부셨는데 새로 생겼어 아니 생긴게 아니라 옆에 서있는거야 그냥 안 쓰러진거야 근데 뭐 떨어졌잖아 아 이건 쓰러졌다 아니 그런짓 하지 말고 내 얘네 못가서 또 사람 신다 앞뒤로 막아봐 쟤네는 차가 막혀있는걸 보면서도 들어오냐 쟤네는 차가 막혀있는걸 보면서도 들어오냐 오오오 안 돼 이녀석들아 먼저 가겠다고 계속 들이박고 있어 쟤네는 차가 안 되네 어 뭐야 둘이 싸울건가 아니 도망간다 누가 총 들었나? 왜 도망가? 뭐야 기지배들이라 그런가? 너도 기지배잖아 여기 차가 더 안나간다 왜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계속 기다리냐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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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고 땅아놨어 쟤 뭐하냐 쟤 좋은 차량을 자랑하는거야 자기차 뺏으라고 야 금방 뒤에 차 전봇대 넘어서 왔어 옆차는 뭐하는거야 쟤? 우리 구경 가로로 쟤가 길막 가고 있어 쟤 승질내는거 봐 오오오오 오오오 뒤로 뺐어 하하하하 또 여자애는 도망간다 아 요안에 타있는 사와도 여자애야 뭐야? 다 차를 버리고가 그러니까 쟤 갇힌거 아니야? 내가 봤을때 쟤 갇힌거 같은데 못여는거 아냐 못여는거 어? 어 쟤 안열려 저 차 못여 못타 차 못타 지금 그 차 안타져 이 차 계속 오오오오오 어허헣 짜자 두 대다도 왔어 차 훔쳐가지고 어 빠졌다 어어 빠질 수 있으니까 빠져나가네 언니 버스를 못타 어? 어? 버스를 못타 아 ca 많아진다 차 많아져 나 버스 우리 버스가 안타져, 방목아. 난 타지는데? 내꺼 타, 내꺼 타. 너 모자 썼어? 아미네이션 가자. 거기가 어디야? 총 파는데. 그래? 내려야지. 우린 누구 거 타야 돼? 강목이 거 타야 돼? 아니 이거 타지마. 와 야 여기 핫플레이스네? 저기 터트리고 가야 되는데. 아깝다. 언니 이거 조직 섹션 아닌가 봐. 이거 다른 사람 들어오네. 뭐지? 조직 섹션 아니었어? 조직 섹션 눌렀는데? 다른 사람 들어오는데. 나랑 친구인데? 실버님. 이 친구 따라만 들어올 수 있나 보다 그러면. 아 그때 같이 한 실버님이야? 어. 뭐 했어? 둘이서? 셋이서? 습격. 리퍼님까지 네 명이서 했을걸? 습격. 슬한아 너 지타 없니? 어? 아니 슬한이. 채팅방에 있길래 오면 죽이게.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죽인다 그랬나? 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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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핑은? 아미네이션. 여기구나? Newável님. 심하 phones. 우v음. 네 Acting. 감사합니다.